아가야, 아빠 어디 갔네? 아빠! 아빠 어디 갔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장난감은 전바이 한반도의 공룡 2 아빤 꼭 널 지켜줄거다 제가 얼마전 영화를 봤거든요? 전바이 왜이렇게 겁쟁이? 어쨌든 이 친구들 한번 살펴볼게요 전바이 몸에 점이 있는 친구들은 유튜브 좋아요 꾹꾹 저 동물하네요 돌연면이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요 전바게트 공룡 피규어 4종 세트 새로운 낙원을 찾았어 아마 나도 사주세요 공룡 수집가가 되어보자 여기에는 전박이 막내 싸이 이게 4종 공룡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맘내야 아빤 꼭 널 지켜줄게 아빤 널 지켜줄게 이거 풀어야 되잖아 이거 푸는거 너무 힘들어 으유하하핳 휴하핳 헷 막내야 끝 점박이 여드름의 냄새를 찾을 수 있겠어 내가 냄새 잘 맞는다 싸이카니아 짜잔 먼저 타르보쏴우루스 점박이 막내 살펴보면은 앞모습 뚱 옆모습 뚱 윗모습 점박이는 파란색 눈이 영화에서 포인트죠 포인트 백악기 후기 아시아에서 살았던 가장 큰 육식궁 놀라게 하는 도마뱀 타르보사우루스 크기는 약 12에서 14미터 엣치 영화에서 엣치로 나오는 모노클로 뉴스 앞모습 뚱 옆모습 윗모습 이렇게 생겼는데 큰 뿌리 하나 눈 위에 작은 뿌리 두 개 이게 특징이라고 해요 영화 속에서 냄새를 잘 받는 역할로 나오는데 처음에 안킬로사우루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이카니아라고 하네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모습 옆모습 좁 윗모습 꼬리 팡팡 꼬리 곰봉이 이렇게 돼있네요 모두 모였으니 촬영을 시작하지 막내야 너는 다르보다 어서 사냥해 뭐야 남북 제트 헌트 아빠 쟤네들은 그냥 초식 공룡이 아닌 것 같아요 니가 그러듯 달을 보냐? 법쟁이 막내는 산책을 타고 있습니다 에휴 나도 너무 무서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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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아빠 어디갔니 아빠 어디갔니 아빠 어디있니 헬옵 어? 마.. 막내야 막내야 왜이렇게 무거워 왜이렇게 무거워 아빠 아빠 막내야 막내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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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꺱 뼈 빗기봐라 내가 해보기 막내야 아빠가 지켜줄게 전박이 너에게 새로운 스튜디오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2 피규어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3D 프린터 샀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룡을 컴퓨터로 만들어주는 신기한 프린터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잘 안나와 다음 시간은 공룡 만들기? 만들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공룡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독 꾹꾹!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